지난 8일, 중국 산시성의 한 산비탈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. 한쪽엔 흙과 돌이 쌓여있고, 그 앞을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. 그런데 잠시 뒤, 위에서 흙과 돌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, 갑자기 흙더미가 앞쪽으로 쏟아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그 순간 흙더미 앞을 지나가던 빨간 트럭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지는데요. 알고 보니 해당 산에선 산사태가 발생했고, 석탄을 실어 그 앞을 지나던 빨간 트럭은 완전히 전복되고 맙니다.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트럭 운전자는 트럭에서 나왔고,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. 해당 사고로 도로엔 흙과 석탄으로 엉망이 되었고, 이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했는데요. 당국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깨끗이 치웠지만, 산사태가 계속될 수 있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를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참고로 도로를 폐쇄 조치했다고 합니다. 일단은 정의의자하는 차가 되면서 나의 끝까지 잘 나오는군요. 그는 천사의 형제는 4폐 지민을 위해 도로를 자 może 부를 유지하게 올랐고,